저희 2부 종목 상담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이 두 분과 함께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청원피비 그리고 이성자장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10% 사업인데요. 66,700원의 10%입니다. 66,700원의 10%요?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지금 49,350원의 종간데 혹시 물차도 되려나 하고요. 지금 추가 매수에 대해서 여쭤보실까요, 시청자님?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한번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두 분의 의견 받아보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오, 부정과 긍정입니다. 이청원피비님의 부정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혹시 부터 지금 시간에서 추가 매수 안 될까요? 네, 저 개인적으로 게임 섹터를 조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올 한 해의 흐름을 한번 쭉 살펴보게 되면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던 몇몇 섹터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게임이었습니다. 실적이 잘 나왔죠. 그 가운데 이후 넥슨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르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키움이 되든 혹은 저희 회사가 되든 게임 섹터에 있는 대략 30에서 35개 정도 기업의 실질적인 실적 개선이 이루어진 기업들은 고작 3개에서 5개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요. 그 중에서도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주가도 꾸준히 우상향했던 기업은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흐름이 3분기가 되었을 때는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요. 앞서 이야기한 대략 30개에서 35개 정도 기업 중에 주가가 우상향하는 흐름이 꾸준하게 나오고 지난해 기준 종가 대비 올랐던 기업의 수는 고작 3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크래프톤만 유일하게 잘 갔을 뿐 사실상 그 외에 많은 게임 섹터에 있는 기업들의 주가는 좋지 않았습니다. 개별적으로 다 이슈는 있습니다. 시부터 같은 경우에는 스텔라 블레이드는 마찬가지고요. 기타 몇몇 실적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게임에 대한 공급과 동접자 수에 대한 증가 그 모든 것들이 비록 주가에 영향을 미칠 긍정적인 변수라 할지라도 의외로 주가가 지금 버텨주지는 못하죠. 우리가 투자를 하는 이유는 수익을 내는 것이지 단순하게 새로운 게임이 나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환호하고 동접자 수가 많이 나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수익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만 철저하게 바라봤을 때 시프트업은 지금 기업이 현재 시점에서 보이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에 비해서 너무나 힘이 없는 상황입니다. 비록 한중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이슈가 지금 또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우리가 지난해부터 한번 이야기를 쭉 살펴보게 되면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개선이 된다더라. 그렇게 해서 미어프린 관련된 기업들 올라가고 중국 관련된 기업들 올라가고 게임 섹터 역시나 호재로 작용할 때 그게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기업은 단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한중 정상회담은 중간에 우리가 몰려있던 분들에게는 한 차례 주가가 상승이 나왔을 때 매도를 할 수 있는 기회 정도로 지금은 봐야지 단순하게 주가가 이제 크게 오를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에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시프트업을 지금 시점에서 추가 매수하는 것은 요금은 적절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선은 부정적인 의견을 드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기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본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끌고 갈 만한 기업은 될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쉽게 손절을 하기보다는 끌고 가도 괜찮다라고 하는 이유를 드리는 것은 지금 시점에서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많은 게임 회사들은 결국에는 모바일 핵심이 되는데 이 모바일을 기반으로 해서 타겟으로 삼고 있는 지역이 북미랑 서구권입니다. 그쪽에서 매출이 조금씩 조금씩 나타나는 기업들은 그래도 시간이 꽤나 많이 흘렀을 때 주가는 오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다행히 우선은 시프트업이다 라고 하는 점 그런 면에서 단기적으로 주가는 지금 시장도 좋지 않고요. 또 게임 섹터에 대한 분풍도 크지 않기 때문에 추가 매수하는 것은 자제할 것을 권해드리고 다만 중기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끌고 가보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은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의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프트업 지금 당장은 좀 보수적인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추가 매수는 지향해보자 라는 의견 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주셨을까요? 2차전지가 많은데요. 대주전자 제로그를 15만원에 사봤고 아 15만원에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시청자님? 15%예요. 그런데 뭐 난리가 났나. 나이 알라먹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려나. 아 네 알겠습니다.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라고 하면 팔으라고 하면 팔으라고 어렵게 전화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2차전지 관련 기업들도 많이 가지고 계세요 시청자님? 네 에코프로피엘이랑 2차전지만 갖고 있다가 이렇게 떨어질지 몰랐는데. 아 그러니까요. 아 그럼 일단 대주전자 재료에 대해서 의견 여쭤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네. 네. 네 그럼 이 부분은 차장님께 바로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천장님 2차전지 관련 주 너무 많이 가지고 계시다. 목소리가 너무 안 좋으셔요. 대주전자 재료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 남겨주실까요 차장님? 지금 대주전자 재료의 하나의 종목으로만 판단할 때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2차전지 소재 대주전자 재료의 실내품 인극제에 대한 내용이 좋다 안 좋다라는 것보다도 지금 탑다운으로 가야 되는 게 분명히 좀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가장 위에 어떤 거시적으로 봤을 때도 아직까지도 전기차 쪽에서의 캐즘이라는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해결이 좀 힘들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또 시장도 참 안타까운 부분이 또 이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정책에 대한 부분을 또 예상하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구간은 맞다라고 좀 생각이 돼요. 머스크 쪽에서의 수장이 되었을 때에 또 전기차 쪽에서의 또 이제 그 훈풍이 불어올 거라고 좀 기대했지만 또 ILN 폐지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와주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대주전자 재료의 개별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 실내품 인극제 쪽으로 또 이제 전기 페이스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대주전자 재료가 어떤 2차전지 소재 쪽에서의 그 기업을 어떤 슬림하게 된다고 한다면 정말 탑픽이 있는 종목은 맞다라고 지금 생각이 좀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우선 대주전자 재료의 개별적인 부분이 아니라 뭐 이 큰 그림에 있을 때 2차전지 소재 기업들에 대한 전망은 지금 변동성 계속 심화될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15%까지 지금 목소리를 제가 들었을 때도 굉장히 불안해하시는 부분이 있으실 텐데 정말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매수를 하기에는 또 변동성 또 리스크를 계속 안고 가야 된다라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비중을 늘리실 필요는 없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지금 거의 이제 15,000원대의 매수가라고 좀 하시면은 좀 거의 50% 손해가 나신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뭐 기술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신저가라는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계속해서 신저가 나올 확률도 굉장히 높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오늘 종가로 8만 2,600원인데 10% 정도 마이너스 7만 5,000원까지 주가가 좀 다시 밀린다고 한다면은 비중은 우선은 10%까지 줄이는 것도 나쁘진 않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물론 우선 시장이나 여러 가지 거시적인 경제가 거시적인 어떤 환경이 좋다고 한다면은 그전에는 이제 목표 주가를 제시하면서 어떤 우상형 방향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은 이제 그 상황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리스크 관리가 1차적으로 지금 이 전기차 소재 기업들 같은 게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우선 7만 5,000원까지 떨어졌을 때는 비중 10% 줄이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전기차 쪽이 좋았을 때 양극재냐 응극재냐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논할 가치만은 논의를 할 만한 가치인데 지금은 이제 소재 기업 전체적으로의 투자 심리가 안 좋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제주전자재료 부채 비율이나 사업의 안정성은 굉장히 좋다라고 지금 판단되고 있지만 1차적인 2차적인 소재들은 지금은 주가 관리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주전자재료 지금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시청자님 다 팔을 내요. 매일 아 대주전자재료요? 네 그냥 무서워서 뭐 기사가 안 좋은 기사가 자꾸 나오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불안해서 그냥 팔고 쥐고 앉았어야 되려나 봐요. 네 그러면 다른 종목도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아까 에코프로 그룹조도 갖고 계신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기억하셨어요? 에코프로 비엠을 어제 노인네랑 올라갔고 그랬는데 에코프로 비엠을 어제 올라가도 시장이 올라가도 못 올라가길래 반려를 팔았어요. 아 네 그럼 매수가가 어떻게 되실까요 시청자님? 그전에 작년에 많이 올라갈 때 안 팔아갖고 그렇게 저기한 거예요. 아 매수가가 매수가가 17만 원이에요. 아 17만 원이요 시청자님? 그런데 작년에 얼마까지 올라갔는데 떨어지도 조금 떨어지면 올라갈 거다 올라갈 거다 했더니 일하고 갈 줄을 누가 알았어요. 아 그러니깐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피비님께 상담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시청자님 대주전자재료뿐만 아니라 에코프로 비엠도 가지고 계세요. 오 17만 원이 매수가다라고 하셨는데 네. 오늘도 에코프로 비엠도 급락이 나왔거든요.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시청자님 우선 목소리 들으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진짜.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냉정하게 진짜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난해 같은 경우 그렇게 올라갔을 때 우리 시청자님이 팔지 못했다. 이제 언제 매도를 해야 될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은 많았으나 이게 손이 안 갔을 거예요. 반대로 지금 이렇게 주가가 밀리니까 정리를 어떻게든 해야 되는다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손이 안 가는 거죠. 그럼 지금이라도 어떻게든 조금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IRA가 되든 기타 무엇이 되든 설령 트럼프 지지자의 대략 77% 정도가 이 IRA에 대한 폐기를 원하지 않는다. 지금 이 정책이 계속해서 이어지길 원한다 하더라도 우선은 당선인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에 따라 충격이 오늘 2차전지 전부로 퍼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오늘 출발이라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미래 주가 흐름은 단기적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쉽지 않다. 특히 셋업체 같은 경우에는 LG&SOL SKON 3분기 기준으로도 영업이익은 괜찮다라고 하는 편이 있었지만 사실상 세공제에 따른 보조금 지급이 아니었음은 적자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7년까지 국내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에 대한 부분을 대략 국내 시장에서 70에서 75%까지도 확충할 것을 목표로 증설까지 다 해놨는데 이게 지금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1차적으로 배터리 셋업체의 흐름 자체가 안 좋은데 그 아래에 있는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기타 양극제, 활물질, 음극제 공급하는 기업들의 주가를 우리가 긍정적으로 기대하기는 힘듭니다. 오늘 2차전지구 안 되는 기업들이 외국인들이 들어왔다. 이거 저점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지금은 너무나 위험한 거죠. 손실이 난 건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진짜 목소리 듣는데 막 마음이 아파요. 하지만 아마도 여기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주가가 더 밀렸을 때는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죠? 오늘과 같은 목소리를 계속해서 내면서 그렇게 지내실 것 같습니다. 당장 턴을 할 만한 변수는 1차적으로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너무나 마음은 아프지만 지금이라도 비중을 조금 더라도 덜어낼 것을 저는 권해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목소리가 너무 안 좋으셨는데 힘내시길 바라겠고요. 두 분의 의견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상담 도와드려 보도록 할게요. 5697번님께서 농심 가지고 계십니다. 매수가가 39만원에 5%인데요. 오늘 급락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사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실적이 좀 부진했긴 했지만 오늘 9% 하락 너무한 거 아닌가 싶긴 하거든요. 최근에 주가도 계속 빠졌었어요. 농심의 실적에 대한 우려감은 그 전부터 얘기 좀 나왔었던 상황이었어요. 추정치가 좀 낮아지면서 역시 주가에 이미 좀 선반영됐던 감은 분명히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 실리콘 2를 보면 알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상했던, 원인 쇼크라기보다도 예상치대에 비해서 좀 비껴 나간다고 한다면 시장에서 이제 반응하는 속도가 지금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도 그렇지만 너무 좀 크게 반응하는 게 좀 있어서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종목들에 대해서 투자하는 지금 현재 시기가 보유하는 투자자분들 굉장히 힘든 시기는 맞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은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이벤트는 나왔고 끝났습니다. 근데 반응을 했던 부분이 급락을 나왔었기 때문에 우선 지금 현재 5% 정도면은 그리고 이제 매수가 39만 원 정도면은 우선 오늘은 지나가는 게 우선 맞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 향후에 본다고 하더라도 이제 4분기가 좀 이 추정치가 다시 한번 높아지냐 하냐 좀 이 부분에 볼 수 있겠는데 아마 지금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도 3분기에 실적 쇼크를 냈었던 어떤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4분기도 쉽게 올리기는 분명히 좀 힘들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하면서 이 매수 단가를 낮추는 부분은 좀 아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어서 지금 이제 3분기 때 실적 이번에 원인쇼크를 본다고 하더라도 어떤 매출이나 뭐 이런 부분 보다도 그전에 좀 우려됐던 부분이 농심의 어떤 비용적, 판간비나 또 이제 중국 쪽에서의, 이관 쪽에서의 내부적인 비용적인 측면 부분 같은 경우가 좀 우려가 됐었던 상황이었는데 이 부분은 저는 4분기 때까지 크게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주가적인 측면은 틀리겠지만 우선 3분기 시점이 터질 게 터졌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다음 주 정도에 이 농심에 대한 주가 좀 그 방향성을 좀 보고 좀 시작, 그 매수 매도를 더 할지 매도에 대한 부분을 확실히 마무리를 할지 아니면 추가적인 매수보다는 저는 이제 그냥 지민층 보유 관점에서 이 부분을 핸들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정도에 주가의 우상향으로 갔을 때는 일단은 좀 지켜보고 나서 그 다음에 좀 시장에 대한 마무리가 좀 진정이 됐을 때 연말 정도에 갔을 때 비중은 더 늘리던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더 매도, 급락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정리하는 건 맞지 않나 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심, 비중 축소에 대한 의견 전달해 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으로 2803번님께서 루닛을 가지고 계세요. 매수가 5만 3,500원에 비중 28% 가지고 계십니다. 2년 정도 보유를 하셨고 추가 매수를 하셔서 낮춘 금액이다라고 이렇게 남겨주셨거든요. 대응 방법이 궁금하다라고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래도 오늘 다행히 11% 급등이 나왔습니다. 피비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계속 추가 매수하셔서 단가를 낮췄는데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더 낮춰봐도 괜찮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섹터로 보면 의료 AI라고 하는 이러한 섹터인데요. 1차적으로 기대감은 있는 섹터이긴 하나 지금 시점에서 보이는 재무제표상 실적은 안 나오죠. 지금 시장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시장은 1차적으로 실적이 안 나오는 기업들 그리고 제 아무리 큰 기대감이 있는 기업이라 할지라도 이걸 모두 포용할 만큼 관대한 시장은 아닙니다. 실적이 잘 나와도 주가가 이렇게 밀리고 부러지는데 단순하게 기대감이 큰 기업에게만큼 시장이 과연 거기에서 다 응해줄 것인가 라고 묻는다면 그런 시장은 우선 아닌 듯 하고요. 의료 AI라고 하는게 참 말은 좋은데요. 결국에는 제품의 생산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를 얼마만큼 구축할 수 있는 하드웨어가 있느냐가 중요한데 그러한 측면에서 동사의 매출액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 전년 동기 대비 늘었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좋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장에서 기업의 실전이라고 하는 것을 평가하는 지표는 영업이익이죠. 루닛의 영업이익은 오히려 전년 대비 더 큰 폭으로 안 좋아졌습니다. 비용의 측면에서 관리가 더욱 어렵다는 것 여기서 말하는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대다수가 인건비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마케팅 비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매출액이 큰 폭으로 늘어나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동사가 공급하고 있는 제품에 대한 홍보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매출액이 더 늘어난다라는 가정 아래 비용은 더 늘어날 수가 있다는 것 그런 면에서 루닛이라고 하는 기업은 주가가 오늘 적지 않게 상승하는 모습으로 나왔지만 이게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매수가격 그리고 예전 가격 6만원 7만원까지 가기에는 실적이 우선은 받쳐주지가 않죠. 그래서 우선은 조금은 더 가지고 가는 방향으로 가되 이 구간이 조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 8월과 지난 7월에 있었던 대략 5만원 여기에서 한 번 정도 저항이 나오고 의외로 올라가는 힘이 약하다면 그때는 비중을 절반 정도 우선은 줄이시고요. 그게 아니라 5만원이라고 하는 가격대를 매우 단기간에 그리고 빠른 힘으로 빠르게 치고 올라가 버린다면 그때는 매수가격까지 1차적으로 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루닛으로 지금 시점에서 수익을 내기보다는 철저하게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시고 목표 가격은 매수하신 가격 저는 딱 거기 제시해드리고 그 가격까지 혹시나 온다면 우선은 정리를 하고 지금 불안한 시장이 조금 안정이 될 때까지 한번 기다려보자 그렇게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루닛 지금 또 추가적인 매수는 좀 지향해보자 라는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1승 4,200원에 20%인데요. 4,200원이면 네. 4,200원에 네. 20%인데 매일경제 항상 고맙습니다. 아 네. 수익을 보셨었나요? 시청자님 혹시? 네. 1승 그러면 혹시 오늘 매수를 하신 거예요? 시청자님? 예. 네. 오늘 1승이란 종목을 선택하신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네. 보니까 뭐 조선조기도 있고 이래서 괜찮지 싶어서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앞으로의 전망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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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차장님께 1승 상담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조선 기자재 관련된 종목도 상담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오히려 시청자님은 오늘 좀 하락을 이용해서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잘 하신 걸까요? 뭐 이제 1승 같은 경우가 작년에 어떤 실적이나 이런 퍼포먼스가 많이 좀 보여졌어요. 근데 이제 올해 하반기 2분기 때 갔을 때 그런 퍼포먼스가 계속 이어지는 부분은 한번 좀 지켜봐야겠지만 근데 이제 1승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조선 기자재 쪽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이런 뭐 재무제표나 부채비율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안 좋은 기업이 아니라 또 이제 그 뭐 분류 철화장치나 스크러버 이쪽. 특히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 조선 기업들의 화두가 바로 이제 LNG 쪽이거든요. 뭐 이제 트럼프 쪽이 대통령이 되면서 LNG 프로젝트에 대한 부분을 그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중단했던 부분을 이쪽에서 시작하게 된다고 한다면 LNG와 관련된 이 기업들, 특히 이제 기자재 업체들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그만큼 이제 1승의 이제 LNG, 재기와 설비, 이쪽에서 수요 부분은 전망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본다고 한다면 지금 나쁜 구간은 아니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거든요. 뭐 주가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미 좀 그런 부분을 선 반영하고 또 이제 변동성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 말씀드렸던 이 부채비율, 지금 현재 50%도 안 되는 그런 분위기를 지금 연관으로 좀 보여주고 있고 유보유 같은 경우도 1000% 이상 되죠. 재무적의 안정성과 지금 향후에 LNG 쪽에서의 프로젝트가 정말 활발하게 된다고 한다면 정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됐을 때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방산화 이런 것보다 우리나라 직접적으로 이제 대통령한테 전화를 하면서 수위를 받을 수 있다는 게 바로 조선 업종이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이제 1승에 대한 분위기는 지금 현재 상황은 좋고 하지만 다만 이제 불안한 부분은 이 변동성이 그 전에 선반이 형되면서 나왔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지금 비중이 20% 오늘 정도 들어가셨을 거라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핸드링 하는 부분이 다음 주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는 어떤 펀드멘탈 상으로 뭐 접근하는 것보다도 다음 주가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약간 좀 짧게 짧게 들어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1차적으로 정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뭐 4,700원까지 다음 주에 넘긴다고 한다면은 저는 비중 20%에서 10%까지 뭐 줄이면서 좀 트레이딩을 하는 관점이 낫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밀승을 중장 기조로 끌고 간다는 것보다도 오히려 중장 기조로 끌고 간다고 한다면은 삼성중공업이나 뭐 예치 현대 위포조선 같은 이 완성 이 조선 기업들로 가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지만 이 조선 기자재 업체들 같은 경우에 말씀드렸다시피 선반영 됐던 상황에서 저는 10% 정도로 했을 때 10% 정도인 목표 주가인 4,700원에 되면은 비중을 좀 반으로 줄이시고 나머지는 좀 보유 관점으로 가면서 그 다음에 주가 상황으로 제처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생 투자 전략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아 그 SIS 스틸텍인데 네. 우크라이나 뭐 재원전을 해가지고 제가 뭐 들어왔었는데 네. 목표가를 얼마까지 봐야 될지 싶었고요. 아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시청자님. 7,250원에 20%요. 7,250원에 20%요? 네. 아 오늘 매수하셨나 봐요. 시청자님. 네. 아 네. 그래도 수익 많이 보고 계시네요. 네. 그럼 일단 목표가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네. 퓨인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SIS 스틸텍 오늘 일단 상가를 가긴 했거든요. 우리 청자님 목표 주가를 어디까지 봐야 될까요? 사실 지금 기술적으로 지금 동사 같은 경우는 예전에 참고를 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게 없어요. 이슈가 어떻게 얼마나 강하게 붙느냐에 따라서 시세는 또 나올 수 있는데 지금 동사는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엮여 있죠. 오늘 트럼프 당선과 젤레스크의 일정 부분에 이와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서 우크라이나 재건주들 전부 나오는 주가가 올랐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도 저도 아까 보고 있었어요. 6,200원에서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길래 살까 말까 하다가 너무 사고 싶었는데 어쨌거나 저는 못 샀고 우리 시청자님은 사셔서 지금 너무 좋은 결과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슈가 오늘 나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라고 하는 측면이 소폭 마무리되고 재건 이야기는 더 나올 거라고 봐요. 하지만 주가는 단기적으로 한 번 올랐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한 번 상한가를 가는 건 저는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된다는 점에서 대략 9,000원에서 1만 원 사이 정도면 결코 낮은 수익이 아닙니다. 주가, 우리가 목표가, 그리고 고가 절대 못 팝니다. 그 정도면 저는 결코 나쁜 수익은 아니다 라고 생각이 된다는 점에서 9,000원에서 1만 원 사이 정도의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오게 되면 그때는 그냥 자유롭게 매도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목표 주가를 9,000원에서 1만 원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수익도 많이 보시기를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이 영상에서 만나요.